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집이 어플에 나온 패스오더 보셨습니까? 아 전 잘 나왔어요 쌓인 홍보 영상 아무튼 이 패스오더를 이용해서 얼마나 패스트하게 매점을 이용하는지 내가 제일 빨라요 바로 테스트하겠습니다 빌리마요 시작! 이제 왕신리 5호선 개찰구 앞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집이 도착해서 매점 주문을 하고 매점 픽업을 받고 시집이 로고까지 누가 빨리 찍느냐 그걸 이제 대결을 할 건데 끼워도 되는 거예요? 끼워도 되는 건 안전에 위험하니까 경보로 경보로? 경복가전 가능하지 아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뭐해? 빠르게 하지만 잠시만요 패스트옷 없이 시작! 빠른 경보로 빨리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오늘따라 엘리베이터가 좀 느린 것 같은데 패스트 레그 패스트 레그 경보로 경보로 넓은 폭폭 음 앞에 사람분이 되셔가지고 저 고소달콤 반반에 콜라 미디움 2장 그리고 칠리 치즈 나초 하나에 플리납도 하나요 일단 앞에 그 있던 두 분이 먼저 봤겠죠? 노모를 걸리는데요? 어? 나왔더라 이제 도착 5분 15초 오케이 근데 사람이 없는 편인데도 6분 15초 걸린 거면 주말에는 무조건 제가 한번 패스트 오더 QR코드를 이용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마침 열렸어요 네 네 지하 1층에 또 쇼핑몰이 있어서 2층에서 또 멈췄네요 또 2층에 이마트 탑승한 푸드코트가 있어 QR코드를 찾아서 바로 주문할 겁니다 QR코드! QR코드! QR코드 저기 있다! 그리고 시즈비 콤보에다가 핫도그랑 나초 구매하기 카드로 주문 결제 완료! 38번으로 픽업하면 됩니다 이제 미리 빨대까지 준비해놓는 이 댄스 3번 픽업!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엔 이렇게 여유도 불러주고 딱 누르면 몇 분이죠? 정환아 보고 있니? 난 3분 35초밖에 안 걸렸다 스마트하게 가면서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누가 요즘 줄 서서 주문하고 그래요? 주문해볼게요 나만의 메뉴라는 메뉴가 있어서 주문하는 게 더 빨라졌어요 네! 벌써 주문을 다 했고 비 오는 거 보니까 파전 땡겨 80번 80번 나왔네요 80번 가져왔어요 빨리 가져와 지즈비 유튜브 채널 민재 자, 나는 미션 성공 몇 분 나왔죠? 1분 40초 1분 40초 솔직히 말해봐요 3층에서 엘리베이터 탔죠? 무조건 3층이야 이건 안 돼 봐봐 분리적으로 안 돼요 자, 나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을 해 나는 혼자 볼 거니까 아, 이건 매점이 아니라 매표잖아요 매표인데, 진짜 무서운 거 보여주고 있어 무조건 선택을 하면 우린 패스트워드 얘기하고 있는데 매희를 얘기하고 있어 나 혼자 보니까 스몰 세트가 추천 있는 거고 좌석과 인원이 두 명으로 선택을 하면 더블 콤보랑 CGV 콤보 스냅콤보 딱 뜬다고 젊은 친구야, 역시 이게 통합 결제? 이게 통합 결제 서비스 그래서 답은 뭐다? 패스트 모더다 그렇지 맛있어 accountable 많이 먹어 맛있어 hedителисл